자 생명과학 2 7월 학평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시험분들하고 고생 좀 많이 하셨고요 자 요거 내가 먼저 총평을 간단하게 좀 하고 갈게요 이 학력평가는요 특히 요번 7월 학평은 인천교육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냈던 건데 여기 이제 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랑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주관한 평가원 모의고사 또는 수능과는 문제가 조금 달라요 왜 출제하는 곳이 다르잖아요 교육청이냐 평가원이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요도가 조금 살짝 낮습니다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고3끼리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 N수생이 들어오는 이 수능 또는 9월 모평 이것과 조금 좀 다르니까 상대평가 점수에서도 변화가 좀 있을 거야 그런 좀 여러분들이 한번 감안해서 보시기 바라고 그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고3 학생들이 같이 본 거니까 전체적인 학생들의 등급컷이나 정답률이나 이런 거 볼 수가 있어요 표준점수 만점 표준점수 근데 요번에 보니까 1등급 컷트라인이 39점이야 참고로 범위가 아직 완벽하게 완전히 끝까지 가진 않았다 세명공학과 진화의 메인이 빠져있어 아직은 하여간 그런데 1등급 컷트라인이 메가스터디 집계가 39점이야 내가 보기에는 코돈 추론 딱 한 문제 빼놓고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개념형들도 다 쉽고 수능에 나오는 수준이야 이건 개념만 공부하면 돼 특히 세포과 강압성 이런 것들 거기다가 추론용이라고 나온 18번 DNA 반보전적 복제 실험이라든지 13번 전사인자 전사인자 추론용은 조금 그래도 예전 수능 수준까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할만해 8번 DNA 복제 염기 계산 아 이건 전부 다 쉬워요 추론용이라고 나온 게 딱 세 문제밖에 없다고 지금 네 문제 네 문제 코돈 추론까지 근데 이게 39점이 1등급 컷트라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꿈과 희망을 주려고 해 뭐냐 여전히 생투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고 하는 걸 나는 강조하고 싶은 거야 또 전체적으로 생투 응시하는 이 모집단의 수준이 높지 않다 이렇게 쉬운데 39점이 1등급 컷트라인이라니 그런 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해설강의 보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 아냐 나랑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생투는 올해도 여전히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평가니까 모집단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낮아 공부를 여전히 안 하고 있어 너 지금 생투 나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 너희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대박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파이팅 1등급 컷트라인 39점 나서 내가 또 깜짝 놀랐잖아 이렇게까지 애들이 많이 틀리나 육모보고 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났는데 좀 그랬어요 중간에 기말고사 보느라고 정신 없었을 일하겠지만 9월 모평 중요하다 그건 평가원이 내는 거야 제휴수생, 은수생 다 들어와